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날 방송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수요일날 다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스케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워낙 좀 바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대신에 지난주에 월요일날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종목군들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는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달에서 이제 여전히 종목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고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단순하게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차트를 이렇게 또 많이 안 보여드린다고 해서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차트를 좀 보여주면서 마디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맛배기를 좀 보여드릴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55%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종가 1,962.79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개인들만 매도가 좀 나왔어요. 2,45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0억대 그리고 20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프로그램도 1,500억대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오늘처럼만 수급이 좋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0.83% 상승했죠. 598.2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도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50억대와 6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는데 기관 중에서 장중 100억대가 넘는 거의 150억에 육박하는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 오후장이 급격하게 매도했던 물량을 좀 주어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를 넘어 설 것입니다. 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해드렸었고요. 지금 598.23포인트 이제 약 1.78포인트 남았네요. 600선, 600포지가. 근데 여기가 끝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대형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수주,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분들이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1월 30이었었죠. 윈도우 드레싱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과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대형주는 어느 정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섹터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좀 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종목장이 지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뭐 중소형주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마 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좀 여유있게 좀 종목 혹은 시장에 좀 접근을 한다라면 분명히 2015년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방송을 올해 2015년도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는 대형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라는 코멘트를 날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지현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현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아 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공부방을 매주 했었는데 오늘 어저께는 좀 띵겨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최근에. 근데 어제 만났던 분 같은 경우도 주식을 좀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런저런 좀 얘기도 나눠보고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폭넓게 시야를 좀 넓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좁은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넓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좀 필요하냐면 칠판이 있네요. 아까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갔어요? 이 스튜디오 안에 있던 분이. 그래서 한참 애를 먹었는데 이제 칠판이 되네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많이 했었어요.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난 흐름들. 이게 또 하얀색으로 좀 되네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횡보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급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지금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수익률 게임을 좀 보게 되면 이쪽이 조금 더 지금은 높습니다. 수익률로만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쪽은 여전히 횡보를 좀 하거나 이제 상승으로 전환 시도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이들 이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을 몇몇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그 종목군들을 한번 AS를 해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주 시간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경기 민감주들 쪽을 조금 매도를 하면서 내수 섹터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이외에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바이넥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신고가죠? 신고가. 그죠?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때 주식 잔소리 때에도 더 매수하시라는 말씀까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죠? 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대를 찍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었죠. 막상마카 투맨쇼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1분기 때는 5자리에서 놀 만한 주가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없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고 또 지난주 월요일 테밍에는 좀 더 보셔도 좋습니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대가 만원이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네요. 결국엔 어떠한 흐름들이냐면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어디서부터 상승했어요? 여기서부터 상승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거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데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가 6이네요. 12,350원. 오늘 12,250원. 단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니죠. 좀 중기적인 목표치는 얼추 도달이 됐던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번 팔아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지금은 추경매수할 자리대가 아니에요. 오늘 종목상단에 바이넥스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대를 찾는 거지 신규로 접어 들어가는 자리대는 아닙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는 왔습니다. 근데 주가,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얼만큼 더 갈지 그 부분들은 시장이 선택을 해줄 겁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바이넥스 같은 기업을 보시게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죠.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는 약 한 50% 이상 성장을 하죠. 매출도 또한 많이 20% 가까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이 증가가 되고 영업일까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생산하잖아요. 하나 쪽에 그리고 삼성 쪽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었으면 기업 IR까지 단행을 했어요. 우리 회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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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고 잘 될 거니까 투자 좀 해 다오 라는 게 기업 IR이죠. 자기 회사를 직접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가 이마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월요일날 선물로 드렸던 분들은 성공적으로 일단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 뭐가 있죠? 그 다음 종목은 아마 마크로젠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마크로젠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요날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요렇게 요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드렸으니까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폭에서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요기에서 바꾸고 다시 움직인다라면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추 6만원 언저리네요. 5만 9천원대 뭐 초반 중반 정도 되네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오늘 목표가가 얼추 도달이 됐네요.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도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까지는 홀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난주였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엔 바이오 쪽 이 바이오 시밀러 종목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좀 분야가 틀리죠. 그죠? 이 마크로젠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령화에 진입했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먼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 유전자 분석이죠.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많이 고령화가 사회가 진행이 되다 보면 더 많이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병을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젠은 괜찮고 또한 실적까지도 나와준다. 실적까지도 나와준다라는 얘기는 뭐 괜찮네요. 그죠? 실적도 괜찮고 재무구조 괜찮은 그런 상황이 있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딱히 나쁘다고 볼 수가 없네요. 겁나게 좋네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관심권에게 놓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식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또한 종목이 뭐가 있었죠? 게임주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NC소프트 NC소프트도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날 1월 26일날 요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밀어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점상한가 갔다가 밀렸다가 오늘 22만 9천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네요. NC소프트가 뭐 저기 이니시스 케이지 이니시스의 뭐 핀테크 사업 뭐 사업을 400억을 투자하네 뭐하네 핀테크 관련주까지 엮일 수도 있는 그냥 모양새네요. 그리고 뭐 적대적 M&A 뭐 이런 거 이슈도 불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이슈들이 일단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1만 8천원대 말씀을 드렸어도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중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앞자리 숫자가 기본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갖고 가보셨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뛰어나서 이 종목분들 다 제안을 해드린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제가 뛰어나서 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이러다가 시장이 꺾여버리게 되면 저도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바짝 당겨야 돼요.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디에서 알려드려요. 대박플러스에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멘토분들 나와서 특히나 수요일날 알려드리는 게 아주 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밖에서 웃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그래 본들 진실은 속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도 돼요. 아마도 제가 장말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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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라는 종목구들 몇 개를 또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시간이 있다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지난주에 어떤 얘기들을 했었고 어떤 얘기들을 했었고 어떤 강의를 했었는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자고요. 이거는 지금 3주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그죠. 3주 내내 나오고 있는데 3장이었어요. 3장. 근데 한 장 빼버렸습니다. 그 뺀 게 IT 부품 쪽하고 이런 쪽 카메라 모듈 쪽 그 다음에 울트라 TV 쪽 이런 쪽은 좀 빼버렸어요.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핀테크 쪽과 사물인터넷 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MCNX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다산 네트워크가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산 네트워크 기업의 이제 보고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산 네트워크를 차분하게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CNX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젤을 해놓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장비 쪽에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장비 쪽에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장비 쪽에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섹터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빅데이터까지도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까지도 일단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보안입니다. 보안 쪽으로도 아마 시세의 흐름들 즉 핀테크 관련해서 핀테크가 아니죠. 사물인터넷 쪽에서 혹은 빅데이터 쪽에서 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쪽으로 충분히 테마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좀 챙겨보시고 빅데이터는 몇 개 종목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보안 쪽도 몇 개의 종목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니까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암호텍 키움증권 요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나이스치 평가정보 요런 종목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장주인 요거 케이지 이니시스 얘가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회사죠. 모빌리언스 모빌리언스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도 이 케이지 모빌리언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 잔파동에 사왔다 팔았다 했다가는 큰 시세를 못 먹는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본다면 실질적으로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다우기술 다우기술이나 아니면 다우데이터 요런 기업들 있죠.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쉽게 꺾일 주식은 아니에요.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키움증권을 먼저 한번 볼게요. 키움증권을 보게 되면 지금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배열 초입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 죽은 주식 아닙니다. 핀테크 관련해서 증권주 쪽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이쪽 섹터가 싫다라고 한다면 다우기술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우기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역배열권역에서 있다가 한 차례 돌아섰거든요. 이거 조정받는다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기간조정을 받든 뭘 하든 이후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고평가냐 고평가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1700억 1000억 800억 대로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까지 보게 되면 벌써 850억 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매출을 보더라도 5400억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되고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고 지금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한 배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결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 눌러주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다우데이터라도 있어요. 다우데이터가 오히려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점을 깨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원이라는 이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세적으로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은 낙폭이 과도하게 진행이 된다면 실적 나오고 성장성이 나올 수가 있죠. 정부 정책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주식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진출 게임주도 얘기해서 컴투스 아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차트를 보지 않았지만 20만원은 넘어갈 겁니다. 라고 했고 거의 21만원 부분까지 왔다가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적이 원체 좋습니다. 게임 순위가 거의 지금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전히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손오공은 손오공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 위닉스 이거는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엔터주 같은 경우도 NEW라는 기업이 있고 미디어플렉스 CJCGV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다 기업들 같은 좀 무거워요. NEW라는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식 때 뺀다 해도 실질적으로 엔터주들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YG엔터라든가 아니면 SM 이런 걸 둘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다지 좋은 부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키위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키위스트 이 친구는 흑자를 일단 턴어라운드가 했습니다.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했기 때문에 김수현 효과죠? 김수현 효과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게임줄을 보면 컴퓨스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죠? 21만 5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올랐다가 빠진 모습들이만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수급적으로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고요. 기관 이거를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와주고 있네요. 괜찮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와이젠터랑 SM같은 게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SM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주식은 아닙니다. SM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제가 선택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와이젠터 한번 볼게요. 와이젠터는 정별 초입이죠. 오히려 저는 SM보다는 와이젠터가 좀 더 커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라면 SM을 한다면 와이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별로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죠? 키스트 얘는 살아있어요. 얘는 안 죽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이 키스트 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보여드린 죽은 주식은 아니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마도 반등 나올 때도 적어도 3,500원대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주식이 죽는다 해도 3,500원대 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밀릴 거란 말이에요. 3,500원 넘어가겠네요. 근데 그 부분들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급격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김수현 조카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이 기업도 나름대로 실적이 돌아섰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한류열풍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FTA 중국과 FTA 타결이 되면서 개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들 그 부분들로 따라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견제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류열풍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한 130억대 정도 예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그죠? 김수현 조카 끝나고 나머지 또 이 소속사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 없다라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날 수가 있겠죠. 부침이 좀 심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나와주고 정별권에게 있는 종목군들이 더 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얼마 간다 카더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정별권에게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별권에게 있는 종목을 보세요. 다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혹은 너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거나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정별초입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키이스드 정별초입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종목군들 한번 좀 더 뽑아볼게요. KT뮤직 얘도 죽은 거 아니에요. 얘도 안 죽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 보면 뭐 글쎅 좋진 않네요. 외국인 삼거리를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소리바다 같은 거 소리바다 같은 게 아직 죽지가 않았죠. 여전히 박스권역이지만 죽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 엔터 쪽을 생각하게 되고 음원 쪽이나 이런 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차트를 봤으니까 실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얘가 2014년도 적자네요. 2000 올해 4분기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얘는 턴 어라운드가 되겠죠. 탄력은 좀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삼성하고 사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까지 엮어서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쪽에서는 뭐 산성 LNS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급등해주면서 신고가 나왔는데 빼고요. 하이로닉 ACT 다 빼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마크로젠 얘기했었죠. 마크로젠 여러분들께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반인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거 말고 마크로젠 얘기하면서 다른 종목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수를 해주는 종목을 선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봐라. 그리고 죽어있는 종목보다는 살아있는 종목을 보라라는 거는 21선 21선 61선의 각도가 살려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만하게 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배열 초입 종목군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날라가 있는 것보다는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이게 바로 정배열 초입이죠.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이건 오늘 공부방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짚어드릴 테니까 저녁 9시에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방에 마지막으로 현구간 살아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 주식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기저효과 기저효과가 아니죠.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유가 반등이 나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거고 대형 섹터들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엔 이러한 일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진행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들 얘기는 계속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만 이 얘기를 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종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고기를 잡는 잡아서 먹여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에요. 미국의 느린 경기 과거에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수는 박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따 미국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나 또는 내년으로 좀 전망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나라한테는 좀 괜찮겠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금에 대한 이탈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여전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유로전 쪽이나 미국 쪽이나 통화량에 대한 부분들 통화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즉 유동성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국 신흥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 달 아니게 되면 3월 정도에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 하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 때에서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또 하나 그 전정권이었었죠. 이명박 정부 때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했는가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을 하게 된다면 사상 초유의 금리가 됩니다. 2%대가 붕괴되는 거겠죠. 1.75%가 될 겁니다. 1.75%가 되고 이게 여섯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여섯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사상 초유의 금리에 여섯 번 금리 인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때가 대용주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저는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는 이거 그냥 뭐 이벤트 거리 이벤트 거리고 유로존에 탈태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스 쪽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부채는 탕감은 안 하겠다. 근데 우리는 법만큼 줄게. 법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만큼 부채 탕감 해줄게. 근데 많이 못 벌었어. 그럼 조금만 줄게. 이거를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주고 못 벌었으면 조금씩 주고 그러면서 부채는 갚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시간적인 부분들. 근데 이걸로 아직 진통을 좀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상반기에 도로에 만개로 도래되는 국채가 그리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를 확 꺾어버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거 여전히 박스 시장은 박스권역이라는 거 더거도 지수는 고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PMI 지표가 50을 이하로 찍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부양식이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경기 부양식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중국 그리스 미국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나마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굳이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겠나요? 결국엔 주가는 박스 아무리 못 돼도 박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움직이게 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진 아니다. 특히나 대형 섹터 경기 경기 민감 주는 아직까진 아니다.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반등 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에요. 여전히 깨진 흐름들은 아니에요. 추세가 여전히 견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잠시 깨진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1.7%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고 18,000포인트 대 매물 수확 과정을 겪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밀릴만한 그런 이유도 딱히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다음 나스닥 나스닥 또 괜찮네요. 그렇죠? 나스닥 또 여전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잠깐의 이탈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V자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문제될 거 없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독일은 대책 없죠. 계속 날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유료전 쪽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국도 구다지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네요. 중국 괜찮죠. 여전히 중국도 빡습니다. 많이 오게 되면 저는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3,000을 깨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해줘야 되겠죠. 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중국 시장도 괜찮고 미국, 유럽 시장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 아니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그것만 체크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에서는 특별하게 불확실한 이벤트 이슈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겁을 먹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삼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시장으로 넘어와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가 급반등 나왔었죠. 그러니까 유가 감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감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쉐일오일에 대한 공장 가동중지 개수의 증가 부분들 이 얘기는 결국 심리적인 안정감 이에요. 안정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안도렐리라는 얘기하죠. 안도렐리 안도렐리가 좀 나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유가가 바닥을 치기 전에 이미 바닥을 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라면 정유주 섹터들 한번 차트 보세요. 바닥을 치기 전에 바닥 찍고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 종목구들 많이 올랐어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다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정제마진이에요. 복합 정제마진이 지금 고점을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진에 대한 스프레이드가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마진 스프레드까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유 섹터들은 좀 더 수익 증가가 날 수가 있고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미국 유로전의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고요. 미국 일본 같은 양쪽 하나 정책 지속 하고 있고 통화량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 중국 경기부 양책 하죠. 전세계 저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부적인 요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흐름들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넘기네요.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 국내 시장은 상당히 견주한 흐름들이에요. 대형 섹터는 순환매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이걸 체크를 해보세요. 저 PBR 저 PBR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의 바닥 기대감이 확산이 되는 종목 분들의 상승률 즉 상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과거에 작년 2분기 때 보게 되면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차트를 볼게요. 잠깐 이 한진이라는 기업이 저 PBR 종목이었어요.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여기에다가 해외 직구 열풍이 불면서 택배에 대한 수요 이 부분 때문에 급등 나왔거든요. 실적 증가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 저 PBR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종목군들 우선적으로 좀 보세요. PBR이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그걸 먼저 보시고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적을 겸비한 종목군들은 수익률 개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섹터 테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핀테크예요. 핀테크 그리고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 보안 쪽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까지도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빅데이터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면 되겠죠. 그리한 다음에 의료기기 의료기기니까 바이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볼게요. 바이오 쪽 섹터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 이라든가 이런 쪽 IT 쪽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에 카메라 모듈 기업들 움직임 좋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출시되는 휴대폰에 대한 화소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력 카메라 모듈 쪽의 기업들 기술력이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CCTV 얘기도 나오고 있죠. CCTV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무인 자동차 핵심 기술이 카메라입니다. 모듈이겠죠. 그럼 그러한 성장 동력을 간다면 카메라 쪽 반도체 반도체 쪽 장비 후공정 그 다음에 TV 쪽 이런 쪽 섹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종목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보세요.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만 정배열 초입종목 금들을 보세요. 정배열 초입종목 금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다만 문제가 뭐냐면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해요.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한 그림들이 나오고 다른 종목이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떡이. 그럼 이거 팔고 이거 매수하는 순간 상투 잡고 이거 날라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시간값을 주더라도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방법이에요. 사실 기술적 차트 분석이고 21선 깨지면 뭐 팔고 21선 돌파하면 매수하고 그런 것보다 실적이 나오고 정배열 초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사면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걸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다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방에다 말씀을 드리고 모르면 공부방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자고요. 또 얘기하는데요. SH에너지와 보면 이거 행보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첫 번째 행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부터 정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시기 때 보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 때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이걸 못 참았단 말이에요. 그럼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시세가 여기서 또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과정을 매무수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중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두 달 입니다. 이 기간 값을 못 주니까 이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고 나서 다시 또 행보란 말이에요. 이게 밀로 내려올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제 기준을 잡고 있는 건 무조건 1600원이에요. 1600원만 안 깨면 들고 간다 해요. 1600원만 안 깨면 깨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저도 이거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왜 실적이 겁나게 좋으니까 정별 초입액 샀으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동양강철 정별 초입종목 다른 종목군들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저 종목 별 종목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저라면 저 앞에서 유니테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유니테스트 한번 볼게요. 유니테스트 이거 물려 죽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난 이런 자리 때 때려 죽여도 못 사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종목 추천 못합니다. 그죠? 근데 누구는 살 것 같아요. 누군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말고 다른 거 한번 보자고요. 뭐 볼까요? 전 이런 종목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텍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이제 정병을 초입 들어가거든요. 박스거든요. 이거 박스 돌파하면 신고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월봉차트 정별이거든요. 주봉이도 정별 초입이네요. 1봉도 정별 초입이네요. 아직까지 60 돌아선지 못했어요. 실적 어우 실적 좋아요. 실적이 작년에 93억으로 2012년도 대비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보니까 실적만 145억이에요. 3분기까지 괜찮네요. 4분기 실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작년 실적 넘어갔단 말이에요?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사서 중장기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세요. 9천 원 대 중반 만 원 이하 9천 원 중반 이런 거 사셔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종목 수가 엄청나게 제가 여기에 준비를 했는데 이거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주예요. 매주 저녁 9시에 일요일부터 목요일이에요. 월요일 날에 월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일요일부터입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부터 진행을 해요.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들 접속하세요. 공부해서 돈 벌자라는 슬로건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에서나 이런 거 못한 얘기는 강연회에서 합니다. 강연회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NH투자증권 미아지점에서 합니다.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나오셔서 한 50미터만 오시게 되면 바로 있어요. NH투자증권 미아지점이거든요. 그쪽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 FD 그 다음에 저기 스튜디오에 있는 PD분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서울경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서울경제 아시겠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